스티커 살짝 대가지고 양념만 맞추시고 쭉쭉 내리면 끝! 어머니 이거 어려워요? 너무 쉽죠? 정말 몇 초 만에 끝냈어요 그러니까요 주방에서 갈비찜 했네 왜 한 일이야? 깨끗하게 닦을 수 있죠 아이들이 낙서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잡는 거죠? 단열의 인테리어까지 근데 왜 1등 폼블럭이에요? 잘 보시면 9겹의 단열 구조 내복 입은 느낌이고요 곰팡이 저항의 항균, 환경 호르몬 안전 8대 중금속 테스트까지 싹 맞췄어요 KC 인증 받았죠? 믿을 수 있는 LG화학 7개 구역 수출까지 하니까 폼블럭 중에 한국 소비자 만족 기수 2년 연속 1등입니다 아니 계속 1등만 하네 그럼요 그럼요 자 여러분 근데 어디에 붙느냐 벽지 당연히 붙죠 일반 실크 벽지 가로 떨어지는 시멘트 벽 기름 낀 주방 그 다음에 지저분했던 욕실 곰팡이 감춰드릴까요? 철문 섞어보도 페인트 벽 칠 막 벗겨지기 시작했죠 베란다에 한번 붙여보세요 목재 안 붙는 곳이 없습니다 이러니 홈페인 쇼핑에서 판매 1위 판매 수량 1위 그리고 4분이 사셨잖아요 한 분이 또 주르네 얼마나 제품이 괜찮으며 그러니까요 고객님 이게 바로 폼블럭입니다 소비자 만족지수 1등한 이유도 있을 텐데 재밌어요 이것도 그냥 네모 반듯하게 붙이지 마시고 이게 가위질 하기가 너무너무 쉽거든요 이렇게 가위질을 해내신 다음에 자 보세요 해내신 다음에 스티커 방식이잖아요 이렇게 떼내시는 거예요 아니 이건 초등학생들도 할 것 같아요 아이고 이쁘다 자 분위기 연출 한번 정말 실증났던 우리 집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러니까요 설 전에는 오늘 주문하시면 결제하시면 100% 배송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저희가 쉽고 편하게 붙여보시는데 한정수량이 3천수 있어요 자 일로 오세요 자 여러분 붙이면 어떤 분위기로 바뀌냐 물론 저희들 이게 여러분들 집 벽보다 좁지만 훨씬 더 크게 느껴지고요 자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난방기 있잖아요 아침에 난방 키셨다가 1시간만 키셨다가 그냥 바로 끄세요 이게 다 돈이니까 그러면 집에 있던 그 훈훈한 온기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국엽의 이 두꺼운 내복 같은 이 폼블럭이 이렇게 잡고 있어요 감싸 안는 겁니다 그래서 난방비 같은 경우는 아껴보실 수 있는 효과 누르시고요 워낙에 많이들이니까 이렇게 오래된 가구 버리기 아깝잖아요 꾸며보세요 근데 곰팡이 가리려고 사는 가구만 해도 그게 얼만데 오늘 7만 원대 역대 최다 제일 많이 18, 19, 20도 아니고 21잔 드릴게요 이거 한 장에 14,000원짜리니까 넉넉하게 가져가시고요 방송 중에 결제하시면 보세요 고객님 이렇게 이렇게 높이 심지어 많다 많다 끝이 없다 말리장성이네 이렇게 차도 이렇게 넓은 물량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반소 한정 수량이 3,300세트인데요 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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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어가시고요 특히나 중요한 건 일단 설 전에 손님 오기 전에 따뜻하고 좀 예쁘게 꾸며놔야죠 설 전 배송 약속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니까 놓치지 마세요 폼블록 제일 많이 가져가시죠 그럼